오비키 동생 있으면 좋은 유형 degree 야 치킨 먹고싶지 않냐 응 엄마한테 치킨 사달라 그럴까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 자 너가 말해 왜 나한테 시켜 누나가 말해 내가 말하면 안사줘 네가 말이야 사줘 싫어 누나가 먼저 먹고 싶다 했잖아 누나가 말해 나도 사달라고 하고 싶지 근데 너는 어때? 먹어도 살쪄 안 쪄? 안 찌지? 뺄참 말랐잖아 그리고 너는 남자이잖아 엄청 많이 먹어야 된다고 너 밥 먹으라고 하면 조금만 먹고 TV보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 얘는 조금 먹어서 어떡하냐 그러면서 속상해하지 근데 나는? 항상 끝까지 다 먹잖아 그러니까 내가 먹겠다 그러면 에휴 또 무슨 시킨이야 이런데 너가 먹겠다 그러면 아휴 우리 아들이 또 먹겠다 그런다고 하면서 사준다고 너 치킨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? 먹고 싶어 누나도 먹고 싶다면? 그래 그럼 무슨 치킨 먹고 싶어? 나 교촌치킨 나는 네네 치킨은 먹고 싶은데 솔직히 너가 교촌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한 발 양보할게 그러니까 너가 말해 아 싫다고 혼날 것 같다고 안 그런다니까 얘는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해보자고 내 생각엔 안 혼날걸? 아 진짜 전화했어 어 여보세요? 엄마 누나가 치킨 먹고 싶대 아 내가 먹고 싶다고 왜 말하냐 어 그 전화해서 시켜 엄마 좀 있으면 집에 도착하니까 시켜놔 어 됐냐? 안 혼났지? 이럴 때 동생 최고 왜? 어디야? 나? 거실 나 물 한 점만 떠다주라 아 뭐야 아 아 제발 한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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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지가 떠다 먹지 짜증마 땡쓰 아 왜 또? 어디야? 아 잠깐 급한 일이야 빨리 와봐봐 뭔데? 아 비밀 얘기 할 거 있어 빨리 와봐 뭔데? 아 진짜 비밀인데 불 좀 꺼줘 아 짜증나게 죽는다 너 지금 나한테 죽는다 그랬어? 누나한테? 아빠 아빠 진짜 싫어 이럴 때? 동생 최고 유튜브 이제 볼 것도 없어 아 맞아 완전 심심해 오마이비키 다 봐서 볼 거 없어 야 넌 게임이 그렇게 재밌냐? 응 아 말 시키지 마 죽었잖아 나 때문에 죽은 거 아니거든요 너가 못하는 거거든 아니거든요 누나가 게임보다 더 재밌는 거 알려줄까? 일로 와봐 뭐야? 우리가 이쁘게 해줄게 아 왜 싫어 난 너가 부러운 게 있잖아 솔직히 너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나보다 훨씬 이쁘지 어느 정도 이쁜지 내가 궁금하니까 테스트를 해보자는 거지 너도 궁금하잖아 아 갑자기 무슨 설아가 화장을 잘하니까 백설아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네 고개 들어보세요 어 피부가 진짜 좋으세요 피부톤이 밝으시니까 이런 컬러가 어울리실 것 같아요 오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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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디즈니 공주님 같아 아 진짜 너 그거 알지? 잘생긴 애가 이쁘잖아 알지 알지? 아 진짜 야 속눈썹 완전 길어 우리보다 길어 대박이라니까 진짜 이런 컬러의 립을 발라주면 메이크업에 활용 정점을 찍는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? 이거? 이거? 아 무슨 옷까지 입히냐고 내가 여자냐고 너 맨날 태권도복만 입잖아 이런 것도 한 번 입어보는 거지 지금 아니면 너 이거 입어볼 기회 없어 평생 단 한 번의 기회 아 어머 너무 이쁘지 않아? 와 너무 멋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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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잘 나오세요 우와 와아 언니가 이 스티커 줄까? 아니 이거 이거? 이거 내가 아끼는 건데 너 줄게 고마워 해야지 고마워 아이 예쁘다 엄마 이게 뭐야? 뭘 입혀 놓은 거야? 얼굴에다 화장을 다 해 놓고 아유 진짜 뭐야 이게 60점이 엄마가 기절하겠다 진짜 엄마가 기절하겠다 진짜 아아 아아 이게 아니라 나도 알려줘 어떻게 하는거야 알려 줘 나도 싫어 알려 달라고 엄마 누나가 나 이거 안 알려줘 뭘 안 알려줘? 저게 뭐야? 이상하게 재밌어 보이는데 하지마 공포영화 같네 공포영화라니 알려주지 저게 뭐가 좋다고 알려달라 그래 넌 이거 못하지 메롱메롱 야 오비키 너 그거 하지마 약올린 사람 있어서 너무 좋네요 이럴 때 동생 최고 엄마한테 전화 와 있었네? 어 뭐래? 엄마가? 엄마가 빨래 개노래 설거지도 하래 아 빨래랑 설거지? 아 아휴 너가 뭐 할 줄 알겠냐 내가 다 하는 거지 뭐 좀 더 크면 너 이거 다 할 줄 알아야 돼 또 뭐 해놓으라고 엄마가? 설거지? 응 아휴 설거지를 또 내가 해야 되네 어 엄마다 어 엄마 누나 지금 화장실 갔어 누나랑 같이 빨래 개구 응 저기 뭐야 싱크대에 있는 설거지 좀 해놔 알겠지? 응 알겠어 알겠어 이럴 때 누나 최고 동생이 있어서 이럴 때 최고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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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안녕하십니까